조선 후궁열전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숙종의 나머지 후궁들 숙종은 조선의 왕 중에서 여성 편력이 대단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막상 후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잠시 중전과 왕의 생모가 되는 장희빈을 비롯해 영조의 어머니가 되는 숙빈 최씨, 당대 최대 권문세가의 딸이었던 영빈 김씨 등 존재감이 큰 후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귀인 김씨, 소혜유씨, 명빈 박씨라는 3명의 후궁이 더 있었는데 오늘은 그 후궁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종이 가장 사랑한 연령군의 어머니, 명빈 박씨 명빈 박씨는 숙종이 가장 사랑한 아들 연령군의 어머니로 본관은 미량이며 아버지는 통정대부 박효건이고 어머니는 알려져 있지 않은데 생년월일은 미상이며 어린 시절 역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원래 희빈장씨의 나인으로 상궁 시절인 1683년에 숙종의 승은을 입었는데 10여 년이 지난 1698년 11월 4일에야 회임을 했고 그 공으로 4명부 종사품 수건에 책봉되어 그때 비로소 정식 후궁이 되었습니다. 숙종실록 32권 숙종 24년 11월 4일 의뢰 네번째 기사 1698년 청 강의 37년 비만기를 내려 상궁 박씨를 수건에 봉하도록 하다. 임금이 비만기를 내리기를 상궁 박씨가 비너의 자리에 함께 있은 지 거의 10년이 되었다. 지난 가을 후궁을 봉작하는 날의 내전이 특히 규목의 은혜를 미뤄 일체로 봉작하려는 뜻을 누누이 말을 하였으나 나아갈 관이 마땅치 않은 것 때문에 어렵게 여겼었다. 지금 이미 임신을 하였고 내전이 또 이것 때문에 말을 하니 수건에 봉하라. 하니 이에 호주에서 전답과 집 등 여러 가지 갓을 한결같이 이 수건에 예에 따라 소송하였다. 그리고 이듬해인 1699년에 숙종의 육남연령군을 낳았고 단종의 복위를 기념하여 종이품수기로 진봉되었습니다. 숙종시효역 33권 숙종 25년 10월 23일 정의 두 번째 기사 1699년 청 강의 38년 귀인취씨를 숙빈, 숙원유씨와 박씨를 수기로 승급시키다. 귀인취씨를 숙빈으로 숙원유씨와 박씨를 수기로 승급시켰는데 이는 단종대왕을 복위시킨 경사 때문이었다. 이어 1701년 3월 23일 귀인에 올랐다가 1702년 10월 18일 인원왕구의 왕비 책봉을 기념하여 정일품 빈의 자리에 올라 명빈이 되었습니다. 1703년 7월 15일에 사망하여 9월 17일 내명부 정일품의 예우로 장리가 치러졌습니다. 장례에서 명빈의 친척인 박동지가 관하가 보낸 관을 짤 목재가 형편없다고 하자 숙종이 관원 및 아전을 체포하여 추문 남은토록 하고 기한 내에 관판을 구하지 못하면 사대부가에서 관판을 찾아내라는 명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장례를 앞둔 9월 3일 숙종은 제사를 주관할 사람이 없고 방제에 암형을 넣을 수 없다며 6에서 7세의 왕자를 봉작하는 관례를 깨고 5세인 그녀의 외아들을 연령군으로 삼고 혼이란 정식 이름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경기도 금천연 번당리에 묻혔는데 1720년 아들 연령군은 죽으면서 어릴 때 돌아가신 어머니의 얼굴조차 제대로 기억 못하는 것을 슬퍼하며 어머니의 곁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겨 그녀의 근처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1935년 경성부 구획 정리 때 원래 있던 자리에서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구 가야사터 근처 옥계 저수지변의 아들 연령군의 묘소와 함께 이장되었고 연령군의 묘 왼쪽에 묻혔습니다. 가야사터는 명민의 양고손자 남현군 묘소가 있는 곳인데 연령군은 아들이 없어 선조의 구남 경창군의 육대손 낙천군을 입양했고 낙천군 역시 자식이 없어 사도세자의 사남 은신군을 후사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은신군마저 후손을 두지 못해 인조의 삼남 인평대군의 육대손 남현군을 양자로 삼았는데 다행히 남현군은 자식을 많이 낳아 지금까지 후손이 있습니다. 그녀의 아들 연령군을 잠시 알아보면 조선숙종의 셋째이자 막내 아들로 분날 영조로 즉위하는 연인군과 함께 숙종의 귀여움을 받았습니다. 어찌나 숙종이 연령군을 예뻐했는지 경종의 자리를 위협하던 연인군의 자리가 연령군에게 위협당했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연령군의 숙배 때 늦은 이조정랑조도비는 바로 파직당했을 정도여서 연령군은 그저 정치와 무관한 사랑용 아들이란 주장도 있습니다. 5세에 그의 생모인 명빈 박씨가 사망하자 숙종은 주상자가 된 연령군을 서둘러 군에 봉했는데 원래 6세 이후에 봉하는 것이 원칙이라 반대가 있었지만 숙종은 책봉을 강행했습니다. 9세에 판돌령 부사 김동필의 딸과 혼인하였는데 아버지의 병간호를 위해 변의 맛을 볼 정도로 효성이 지극하였다고 합니다. 1708년에 출궁하여 사저에 기거했는데 숙종은 연령군을 위해 수만량을 들여 저택을 지어주려 했지만 연인군에게 2천량 썼는데 여기서 돈을 낭비하면 되냐는 조정의 비판에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결국 숙종은 선조의 정녀인 정명공주의 200칸 저택을 사서 주었는데 원래 그곳은 연인군이 눈독 들였지만 숙종이 못 사게 한 곳으로 연령군에겐 대뜸 사준 것입니다. 주춧돌을 보수하는 데만 내 가구의 재산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을 썼는데 어쨌거나 사저에 기거할 때 민간에 폐를 끼치지 않았다는 좋은 평이 있습니다. 숙종이 죽기 직전인 1719년에 고작 21세의 나이로 요절하여 숙종은 크게 상심했고 재문과 묘지문을 손수지었습니다. 연령군이 죽고 18일 후 소연세자의 후손인 밀풍군의 차남상원군이 연령군의 양자로 지명되었는데 왕족이 된 만큼 숙종이 공이란 한 글자 이름을 내렸으며 1727년에는 상원군으로 봉군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원군은 생부 밀풍군이 2인조의 난에 엮이는 바람이 유배되어 1733년 사망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파양당했습니다. 대신 선조의 군함 경창군의 6대 손인 낙천군이 양자로 입적했지만 그도 자식 없이 죽어 낙천군의 양자이자 연령군의 양손자로 덕흥대원군 8대 손인 달선군이 1747년에 들어왔으나 앵엉언니 괴롭힘에 자살해서 파양당했습니다. 한편 연령군 이혼신도비가 구영능에 있어 서울특별시 유영문화재 제43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숙종의 아들 연령군을 그리워하며 세운 비석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능동 육군사관학교 경내에 있는데 원래는 연령군료가 있던 지금의 동작구 대방초등학교 교정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연령군료를 충청남도 예산군으로 옮겼지만 신도비는 원래 자리 그대로 남아있었는데 1967년 8월 3일에 지금의 자리로 옮겼습니다. 숙종 46년인 1720년에 세웠으며 비문은 당시 좌의정이었던 이희명인 지었고 글씨는 예조판서 조태구가 썼으며 비의 명칭은 우참찬 민진원의 침필입니다. 받침돌이 굉장히 큰 거북조각이라서 일명 거북기로도 불리는데 앞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는 조각의 머리는 거북보다 용과 비슷하게 생겼고 입에 여의주도 물고 있습니다. 받침돌 위에 비의 몸체를 세웠고 그 위에 지붕돌을 올렸는데 지붕돌은 팔짝 지붕 형태로 무지개처럼 몸을 휜 채 양끝을 바라보고 있는 이묵이 두 마리 조각이 있습니다. 별다른 기록과 존재감이 없던 귀인 김씨 귀인 김씨는 1690년에 김씨구의 딸로 태어나 1705년 숙원에 봉해졌다가 1710년 귀인으로 승격했으며 사망 후에는 2등 예장으로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숙종과의 사이에 자손이 없었기 때문에 영조 48년인 1772년 8월에는 당은 처음이 홍익돈으로 하여금 봉사를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오늘날의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 안장되었다가 1966년 이후 서삼릉 경내로 이장되었습니다. 문화재관리국에서 이전을 주관하였는데 2조 때 왕릉이 필요 이상의 땅을 차지하고 있으며 산재에 있는 관계로 관리상의 애로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녀 출신 스는 후궁으로 숙종의 보살핌을 받았던 소혜유씨 소혜유씨는 국녀 출신으로 숙종의 후궁이 되었으며 가계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는데 숙종 24년인 1698년에 종사품 수건이 되었습니다. 당시 숙종은 새로 후궁으로 삼은 유씨를 위해서 큰 돈을 썼는데 은 4천냥 콩 100석에 따로 저택을 살 값으로 은 2천냥을 들였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나라의 저축이 고갈되고 민생이 곤궁한데 후궁에게 과하게 베푼다고 근심을 했다는 기록이 실록에 있습니다. 숙종실록 32권 숙종 24년 8월 2일 개무 두 번째 기사 1698년 청 강의 37년 궁인 유씨를 봉하여 수건으로 삼도록 명하다 궁인 유씨를 봉하여 수건으로 삼도록 명하였다. 이어 호부에 명령하여 전장을 살 값으로 은 4천냥 용도에 참가하여 보낼 콩 100석 궁방의 값으로 세은 2천냥을 수송하게 했다. 대개 이때 나라의 저축이 고갈되고 민생이 계속 궁궁했으나 후궁의 전택 매입에 소요되는 값이 6천 금의 1이니 식자들이 근심하고 한탄했다. 그 이후에도 그녀는 안 좋은 일로 입에 오르내렸는데 1699년에는 수간공주 궁방과 유소의의 궁방이 백성들에게 세금을 마구잡이로 걷어들여 문제가 되자 대신들이 이를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1707년에는 삼각산 북쪽 산기슭을 훼손하는 바람에 사원부로부터 비판받았으나 숙종이 매번 비호하면서 논란을 덮어주었습니다. 숙종 25년인 1699년에 단종보기를 기념하여 종이품수기가 되고 1702년 정이품소위가 되었는데 이때 다른 후궁들과 함께 품계가 올라 귀인 김씨가 영빈 귀인 박씨가 명빈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식 없이 사망했기 때문에 궁밖에 신주를 두고 노비의 봉공을 받았는데 훗날 정조가 즉위한 다음 왕실의 근검 절약을 위해 일체 국고로 이속되었고 신주는 수진궁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조선후궁열전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숙종의 나머지 후궁들이었습니다.